자 벤 어사가 어 벤 어사가 화면이 좀 뭔가 찢어졌는데 잠깐만요 됐나? 음 벤 어사가 이어서 갑니다 시작하죠 내 생각엔 오늘 끝날 것 같거든요 흐흫 어 다 이제 거벤져스 어셈블 했기 때문에 오늘 끝날 것 같습니다 빨리 대화하고요 토론한 가운데 다 바지해줬다 별로 우리가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음 그도 우리 같이 조건 칼거라고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너무 뜬금없죠? 어 벨로우가 이제 뱀장어인데 소수 정엘 입구를 가서 그와 싸울 거다 솔직히 디자인상으로 전혀 이룰 것 같지 않은데 레이브는 어떻게 하실까? 반대할 텐데 벨로우에 다가간다고 해도 무슨 방법으로 그를 무찌를 건가? 우리는 에이나르 토프트에서 이런 일을 봤네 그 녀석은 죽일 수가 없어 신석이 은으로 만든 화살을 보내줬어 아 이거 화살인 거 보니까 확 나오죠 아라곤 아 아라곤이 아니라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지 딸한테 기회를 주겠다고 벨로우를 죽이면 들었진 않아서 돌아갈 것이다 라고 그러길 바라네요 그렇게 예상한다기보다는 일단은 벨로우가 살아있으면은 들었지고 나버리고 그냥 죽는 건 어디 매한가지니까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기도 한마디씩 올리고 편시시세요 이제 전투를 마지막 전투를 할 것 같은 뉘앙스로 슬슬 끓습니다 살 거 사자 잠깐 뭐야 뭔데 회피 체력 암호 1 어그로 골기 파괴 하아 하아 별론데 다 하나 살까 아 많으니까 그냥 사다 체력으로 하나 사자 자 진행을 하아 다 무기 들고 있잖아 지금 하나씩 다 총우 끼고 있거든요 안 낀 녀석 좀 주면 될 것 같고 명성도 써거나 다 지금 다 만내비야 갑시다 정상적으로 진행하면 다 이렇게 되네요 괜히 뭐 올리고 할 필요가 없었어 아낄 필요도 없었고 주변 거리에 있는 것은 온통 침묵이었다 당신은 조용히 일어나서 비어버린 거리를 걸었다 성벽에서 두 세력의 군대가 마주서서 조용히 설을 지켜보고 있었다 내가 괜히 이렇게 안 싸웠으면은 더 이제 안정적으로 왔을텐데 너무 명성이 미쳐있어서 고통받았네요 윤회에게 다가가자 바닥에 발곱쓸가 울려펴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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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닥에 발걸음소리가 울려펴졌다 그녀가 침묵을 깼다 정신 안 차려 진짜 방금 밥 먹었더니 시간이 됐으면 동료들을 모으세요 오늘 한쪽이 끝나고 한쪽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겁니다 우리의 행동을 결정해주겠죠 자동적으로 들어갔죠 지금 아이버 들어가야지 아빠 빼라 있어야 돼? 아 잠깐만 아이버 필수야 야 이거 웃기지마 아이버 있어야돼 무조건 있어야돼 크루거도 무조건 있어야돼 아 이거 뭐야 진짜 이렇게 해야돼? 아 이러지 말자 야 그냥 바꾸자 야 이거 무조건 있어야돼 웃기지마 아 아 예상 못했는데 아 난 루크는 빠질 줄 알았어 얘가 있으면은 괜히 줬어 아이버 있어야되는데 아이버 센데? 아 아이버가 얼마나 센데? 얘보다 얘보다 아이버가 더 좋아 아이버 능력 좀 보자 아 이거 밀쳐내기 얘는 무조건 있어 얘는 에이스고 얘는 탱커니까 있어야되고 야 아이버 빠져 니 스승이 있잖아 아이버 들어가 솔직히 있어야되거든 얘 능력 좋아서 아 몰라 힘으로 해결해 무슨 마법사야 찔찔하게 가자 진정한 전사들의 싸움에 법사가 낄땐 없다 저 녀석이 체력을 다이렉트로 그냥 까주기 때문에 방호드랑 관계없이 무조건 있어야되는데 그런걸 모두 무시하고 가자 니가 먼저냐? 너가 뭘 할 수 있는데? 얘 죽이겠다는거야? 20에 20 이거 끝나고 바로 이어서 가나본데 의외로 적은 별 볼일 없게 나왔네요 아.. 얘는 필요가 없는데 나 앉아서 내 입장에서 필요가 없는 앤데 괜히 얘를 정했어 은화살 명충률 100%일때만 활동해 방호도 깨라는거죠 근데 화살 깹니다 야 레밀업도 안시켜놨는데 야 이거 다시 할까? 다시 해도 어차피 똑같을거 아냐 화살을 갖고 쏘는거는 아 나 맘에 안드는데 이 약해빠진 녀석이 껴있다는게 아 그냥 하자 얘는 뭐 커서 못 넘어오고 14 아 일단 때리고 시작해 야 보라색이 때린다네 관계없어 짓니기고 시작해 헥! 일로 오네 오우야 은화살만 있으면 돼 방호도 좀 많이 까야돼서 그게 문제지 탱커 아 탱커 몸 되죠 야 탱커가 헤엥! 이 정도야? 미쳤네 까주고 되게 안정적인데 15 바보됐죠 얘는 하아 야 방호도 찌르자 사냥감 포착 찍어 찍어 하나 둘 왜왜왜 궁수는 왜 아 궁수는 사거리때면 안되는구나 맞다 우리 탱커 뒤지게 맞고 있죠 지금 안좋은데 너 갈데가 없는데 바다라도 깨 둘 다 본데 뭐 아아 아아 이건 아니야 너는 할게 없어 별로 안세다 얘가 덩치에 비해선 아처들을 안전하게 지키세 니가 지켜 말로만 하지말고 얜 버리자 쿠르건 여기서 죽는게 왠지 시적이야 맘에 들어 20이면 사실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얘 죽이고 명성 필요없으니까 그냥 살려둘 이유가 없죠 얜 실드가기야 필요가 없어 어 전소 까면 돼 둘 셋 버릴 녀석이 너무 많구만 알랜 음 깨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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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걔 내주고 어 딱 지 역할하고 죽는거야 저 정도면 이해할 수 있어 나 나 관대하니까 10 데미지 10 데미지 다른 애들로는 좀 어렵죠 데미지 넣기가 나 아 너가 글로 빠지면 조금 곤란한데 아냐아냐 안곤란해 안곤란해 아 곤란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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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흫 나 불러올래 불러오기로 어 이걸로 가자 어 쏴 쏴소쏴 쏘고 무적같은 소리하고 있네 서브 개호바야 아닌가? 기준을 모르겠는데? 또니? 아 이거 뭐 이길 수가 없어 이러면 야 보호받음이 뭐야 야 보호를 받으면 안되지 아 이걸로 100%를 맞추라는게 이걸로 죽이라는거구나 아 맞아 맞아 난 죽인 다음에 맞추라는건줄 알았어 완전 죽인 다음에 100%라 그랬으니까 내가 이제 체력이 더 많아서 100%를 맞출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죽여서 막 기록이 상태일때 그때 맞추라는건줄 알았지 아 이거 미치겠네 진짜 아 뭐야 뭔상태야 지금 가 아 진짜 완전히 이제 아웃당할 상태일때 그때 맞추라는건줄 알았지 아 그때 맞추기만 하면 돼? 실드 그냥 깐 다음에 맞추면 되는거야? 실드만 깐 다음에? 왜? 아 미치겠네 너 또 왜 집었어 얘를 공급당하잖아 이러면 아 아 쟤 못맞추냐? 왜 못맞추냐? 아 그러면은 맞추는거하잖아 아 왜 또 이거 또 체리 들고하잖아 아니요 아 뭐 씹스 껴주는 의미가 없어 로드하니까 다 빼버리니까 이것만 까서 그럼 그냥 바로 꽂아버리면 되는거야 너무 쉬운데 그러면은 고통선사 어 그냥 뭐 전략이고 뭐 할것도 없지 만약 그렇게 되면은 그냥 한 번만 더 때려가지고 아웃시켜버리면 되는거 아니야 여기 이 상태에서도 아니 완벽이라 그래서 완전히 그냥 아웃시키고 쏘는줄 알았지 저걸 이거 한 번만 더 긁은 다음에 하면 되는거네 그냥? 음 이 상태에서 쓰면 되는거네 그러면? 이거? 아 그냥 구조가 얘가 안되네 쏘 연팔 뽑아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까 아 찼네 찼네 저렇게 채운다고 됐네 이제 그러면은 이번에 쟤보다 먼저 톤 돌아오니까 가서 하면 되네 아 근데 쟤를 죽인 다음에 또 뭘 해야 되나? 아 이거 갈 수가 없다 아 야 아 개오바야 진짜 너무 혐이야 계속 가 어 회복 돼도 그 밑으로 내려놓으면 되는거 아니야 그니까 결과적으로 쟤만 잡으면 되는거네 좀 혐인데 아 뒤로 밀렸어 아 뒤로 밀렸어 아아씨 어 길 텄다 돼지 회복하고 닿냐? 안 닿네 아직도 안 닿는다고? 아 나 지금 이해가 안되네 왜 안 닿는거야 안 닿네 이것도 아 나 저거리인데 안 닿을 수가 없는데 아 혹시 즉사만 은하살로 맞춰야 되는 건가? 다 이기고? 아 아 나 이 메카니 뭐 이따위로 써놨어 이 게임 이거 내가 알 수가 있어야지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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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닿지 저 정도는 닿는다 이긴거지 이러면? 어? 이긴거야? 뭐가 이래 나 상상도 못했다 야 아 이게 뭐야 아 나는 진짜 쓰러트린 다음인 줄 알았지 회복 한창 되면서 이제 분노 뿜뿜할 때 난 한번 아웃시켜서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때 이제 다시 제압을 시키고 거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야 뭐야 여기서 다시 하라고? 루크 서둘러요 벨로를 끝내세요 어 잠깐만 미쳤냐? 어 이거 이거 어떻게 서둘러 여기서 다 맞고 있는데 큰거 하나 빠졌네 이길 수 있는 조합이야 솔직히 얘 없으면 더 더 세 지금이 더 아까보다 훨씬 세 지금이 너가 어 체력이 아 다 빠져있는 상태로 시작하는거구나 좀 위험한데 빠져있어도 15긴 한데 다음은 붉은색이지 아 오바야 아 진짜 미쳤나봐 얘만 죽이면 되는거야? 쟤만 그냥 갖다 꽂으면 돼? 아이씨 몰라 왜 저렇게 센거야 너 믿는다 내가 안죽어 응 저항까지 했고 기절했어? 누구맘대로 기절을 했냐 또 아 참 저새끼잖아 너는 뭔데 또 시비야 부상 왜이렇게 커 전턴에서 죽이면 안됐나봐 죽은 놈들이라서 그런가 본데 어 덩치도 근데 잘 돋나 야 조종하기 힘들어지고 있다 조종하기 힘들어지고 있다 도움도 안되는 놈이 조종은 개지랄 하핳 열받네 도움이라도 되면서 저러면 내가 이해나 하겠는데 거기서 구경이나 하는 놈이 지금 일단 개소리를 해? 안 되지? 어우야 죽었다 좋아 좋아 소화 날라라 본데 뭔가 꼬라질 보니까 좋아 죽여 어떻게 오느냐가 좀 문제네 버틸만 하지? 어 실드 깨서 죽이자 일단 일단은 일단은 쏘고 얘만 죽이면 되는거 아니야 결과적으로 쟤는 걷어냈을 뿐이고 아이 왜이렇게 빨라 얘 턴 방금 때렸잖아 아 미친 게임이네 진짜 상도둑이가 없네 뭐 어쩌라고 얘로 이러면은 자 잠깐만 뭐 어쩌라고 나한테 때려도 의미가 없어 이거 이거 얘 줘야돼 앞으로 전전 줘야돼 보라색 보라색 턴 돌고 회복 안되니까 그냥 딸 죽이라는거지 이 자매 아 왜 얘냐고 야 야 왜 너야 아 아니 미친 미친놈이네 미친놈이잖아 쟤밖에 안 때려 참 이게 아니씨 뭐 설명이라도 해주고 이런 경우가 있어야지 그냥 이거 아 장난 아니야? 진짜? 그래서 하는 법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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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그니까 안 죽고 자면 되는거 아니야? 솔직히 어렵진 않네 안정감 있게 하면 되네 그냥 아이씨 미치겠네 진짜 아니 어이가 없네 진짜 무슨 설명이 써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서 그냥 쑥 들어와 버리네 하 핫콘을 내줘도 돼 이러면은 음 이 조합이 통하겠다 위치만 선정해주면 되지 한쪽에 붙이자 아 너는 여기 있어야 되고 이렇게 있어야 되고 너가 여기 오고 아 아 의지력은 갖고 올거 아냐 얘도 이것까지 딱 맞춰서 데미지 못넣게 하고 안죽기만 하면 되니까 그쵸 안죽기만 하면 되죠 한거 없고 별로 아 루크를 막은건 크네 루크가 지금 해줄게 많은데 어 루크한테 하... 귀찮은 녀석 구 다음 얘 할거 없고 방패맨 아 이건 좀 큰데 고통선사가 어그로가 아니지 그냥 때려 이렇게 하면 어그로는 끌릴거 아냐 데미지 입더라도 살아있으면 되고 쟤는 어디까지 가야되냐 얘한테 맞으면 그냥 가잖아 건드리면 안되지 그러면은 안전한 동네까지 오고 어 오고 깨뚫을 필요없지 지금 얘 아 방어도 까는 애가 위험하다는거 안해 컴퓨터가 음 얘가 제일 위험하다는거 안해 지금 거리상 21 잡을 수 있죠 너가 안죽으면 돼 21이면은 한방엔 안죽으니까 너무 지금 개처반으로 한다 다음 턴에 어 돌아온다 항우개그 생각하면 쟤한테 넣어야지 아 얘로 못가는게 너무 큰데 다음에 얘로 까면 되니까 아 근데 얘가 또 이게 남네 근데 이거는 아주 아름답다 아 얘 다음 아 그러면 죽네 쟤 내줘야지 뭐 그러면은 넘겨 얘는 걸렀고 어 되냐? 된다 그럼 이러면은 이제 무혈입성이죠 누나살 음 이건 무혈입성이죠 아 설마 저 소리지르는걸 기점은 아니겠지 아니 아니 십시리언니 여기서 시작해서 끊고 아니 뭐 이래 게임이 어 어 어이겁네 진짜 저럴거면 애초에 제가 계속해서 회복하고 보호받고 이게 필요가 없는거네 이걸 그냥 설정이 이렇다는거만 보여준거고 어 은행사를 잡아야된다는거만 보여준거고 아아 골 때리네 진짜 어떻게 해야되지 이쪽으로 이쪽으로 다 몰아놔야되나 어 이쪽으로 다 몰아넣고 뒤로 밀려서 데미지 입는거야 뭐야 21 21 어우 하나도 안먹었네 데미지 저 붉은 애 그냥 노리면 된다 소리지르 안지르네? 저것도 랜덤이야? 아 이거 그럼 입히면 된다 그냥 데미지 번개 몇이야 지금 한칸만 가면 된다 쟤 텀만 돌아온다는거는 얘만 박살나면 된다는거 아니야 그럼 끝나겠지 순리적으로 넌 죽어도 되니까 보내 어 얘만 얘만 고통줘 빅념 매겨 얘만 죽어도 돼 이것만 쏟아 죽어도 돼 회복 안할거 아니야 일하네 일? 어 밀렸고 기절했고 너도 너도 갈 필요가 없지 뭐 샤바샤바하는거 같은데 관심없고 버프같은거 거나본데 아 필요없어 여기까지 올까 어그로 있으니까 여기 괜찮겠지 크게 두방 꽂아가지고 죽이면 된다 그냥 길게 볼 것도 없다 이거 쏠 수 있으면 쏘고 못 쏘면은 그냥 죽어 아이씨 얘 맞춰라 맞아야되는거 아니야? 대어소인데 어 맞네 그치 이게 뭔 만행이야 이게 뭔 만행이야 아 저기까지 안닿네 그렇지 왔다왔다왔다 온다온다 저렇게 애매하게 오면 뭐가 아무것도 못한다 야 하아 양념 쳐야지 몇이야 지금 18? 뒤졌다 돼졌다능 맞으니까 바로 지금 화나가지고 각 재져 지금 아 여기까지만 와있어 어 거리만 재 오오오 뭐야 이거 위험한데? 에이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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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지? 발라놔 라면 발라 7 워 아직 버틸릴만해 아무런지 딱 레 suitcase 저 손으로 갈 것 같은데 꼬라지를 보니까 좀 더 복잡하게 짜놨으려나? 독한 새끼 저거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이러면은 아 뭐 젤 때려 갑자기 가다가 그렇지 저 분을 까놔야겠다 아 왜 얘냐고 미쳤나 진짜 너무 얕보는 거 아니냐? 죽을라고 진짜 죽을 준비 다 해 마무리다 이거 한 시간 했어 지금 어 니가 맞아 마감해 딸의 복수를 해 복수도 못하는구나 위기한 녀석 노래 갑자기 흥분했는데 아 왜 이래 진짜 얘 너 왜 이렇게 포지션 못잡아 뭘 왜 저렇게 했어 마무리 아 금방진 녀석 지금 아이보팔 복수했다 아우 시끄러 됐다 줄이자 알렛 안 돼 벤더들은 어디 있는 거야 벤더도 그녀를 살릴 수 없을 거야 이제 일어나 한번 끊고 갈까? 근데 이거 나 두 편까지는 시간이 안 되네요 정치하였을 때 주인은 온통 아수라장이었다 드레츠는 유리한 기세를 몰아 공세를 퍼붓는 바를들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다 벨로는 죽었어 하지만 너는 아니야 어서 움직이라고 내가 알렛을 보호가드로 옮길게 그녀를 제대로 보살펴줘야지 아 힘들었어 유노의 말이 옳았다 벨로가 쓰러지자 드레츠들은 전투에서 도망치기 시작했다 당신은 보호가드로 돌아갔지만 알렛의 차가운 시체가 아이보의 팔에 들려가는 것을 보는 것 위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하죠 어 우선은 뻘짓을 좀 한 관계로 유튜브에서 좀 잘라낼 겁니다 아마도 그럴 수 있을 시간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직 시간 조금 있으니까 다음에 여기서 하는 걸로 하고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뿅